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1일차 마감 데이터를 정리를 해볼게요. 1일차에 미래에셋은 11만건 정도, NH에는 3만9천건 정도, 또 하이투자증권에는 1,441건 참여를 하면서 총 15만992건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부분, 미래에셋만 MTS상에서 공모 물량이 30% 기준으로 증가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주 조합에서 미달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 청약자한테 총 배정되는 물량이 25%에서 30%까지 5%가 추가로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증권사별 배정수량도 일정 비율에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미래에셋만 30% 기준까지 늘어나서 늘어나 있는 거고 근데 미래에셋 증권만 30% 기준까지 늘어나 있는 거고 나머지 두 개 증권사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주 미달이 발생을 한 거야 아닌 거야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기사 내용에 따르면 우리 사주는 완판이 됐다고 하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인당 청약 금액이 1억 5천만원 정도가 됐거든요. 제가 대역급들의 우리 사주 평균 배정 금액과 청약률 좀 정리해서 적어봤는데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는 1인당 배정 금액이 4억원 정도가 됐고요. 청약률이 49%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1인당 청약에 참여한 금액이 2억원 정도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1.5억원 다 소화가 됐다는 것은 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 회사의 장기 성장에는 그래도 의심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좋은 회사는 맞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잘 모르겠다. 그래서 과연 이걸 공모가에 받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상장 이후에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살 기회가 있을 것인지 요거 때문에 고민인 거잖아요. 아무튼 우리 사주 완판은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 수는 있겠고요. 증거금은 약 5,551억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청약 건수는 두산 로보틱스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증거금 규모는 두산 로보틱스의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는 한 거예요. 예상보다 참여도가 더 낮았습니다. 오늘 그 에코프로 그룹주의 폭락, 부정적인 리포트들 이런 게 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어급들하고 비교하기에는 어렵겠고요. 1일차 청약 건수가 비슷한 종목들을 찾아본다면 신성ST, 파두, ALT, 알맥 이런 정도 그냥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던 일반 공모주들과 비슷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은 2일차의 건수가 신성ST는 50만 건을 넘겼고 파두는 29만 6천 건 정도에 그쳤고 ALT는 47만 8천 건 정도 알맥은 37만 2천 8백 20건 참여를 했었거든요. 이 중에서 신성ST와 ALT가 미래에셋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미래에셋이 계좌수가 많고 참여도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도 대표 주관사가 미래에셋이기 때문에 한 50만 건 정도는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일 또 에코프로그룹주와 비교기업들 주가 흐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보다 참여가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겠고요. 우선 50만 건 기준 균등 배정 수량은 2.89주 정도가 됩니다. 세계증권사 그냥 통합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내일이 되면 경쟁률은 아마 비슷비슷해질 텐데 균등 수량에는 차이가 좀 존재할 겁니다. 증권사마다 경쟁률 방송에서 같이 봐드릴게요. 우선은 3주 정도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일차 건수를 반영해서 예상을 한다면 증거금은 신성ST, 파두, ALT, 알맥 다 참고해서 봤을 때 딱히 어떤 규칙성을 띄진 않습니다. 청약 한도의 영향도 크게 받을 거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참고하고 제 감에 따라서 그냥 7조 원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경쟁률은 2일차 막판에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통합 경쟁률로 생각을 하셔도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우선 7조 기준 비례 경쟁률은 267대 1 정도가 됩니다. 예상이 많이 빗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많이 아픈 날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차 업체들의 판매 목표 하향, 배터리 생산 계획 축소, 정책 지원 약화 이런 것들을 꼽고 있어요. 특히나 에코프로 BM의 주요 고객사인 포드사의 전기차 계획 일정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실적은 내년에도 부정적일 것이다 라는 시선이 주된 시선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에코프로 BM의 전구체를 공급하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라는 이런 메커니즘이 오늘 청약 부진에 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죠. 주가를 지금 일부러 끌어내리고 있다. 이거는 공매도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격이다. 공매도라는 게 없는 주식을 일단은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전략이잖아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대표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종목에 꼽히죠. 공매도 잔고가 1조원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이 공매도를 때려놓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서 갚으려면 주가가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 싼 값에 사서 갚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증권사들이 매도 리포트를 내고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이러고 있다. 이러면서 개미들이 지금 정면대고를 예고했다고 해요. 오늘 막 영상 보니까 하나증권 김현수 애널리스트 직접 찾아가서 막 난리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이런 소용돌이 속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기업의 IPO라는 자체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을 더 높이고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우선 국내 양극재 업체들 오늘자 시가총액 기준 그리고 중국 전구체 업체 CNGR의 오늘자 시가총액 기준 PER을 다시 계산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은 해봤고요. 약 39,720원 공모가 36,200원보다 약간 위로 계산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국내 양극재 업체를 기준으로 삼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이게 적정 가치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정도 얘기하고요. 내일 경쟁률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늦은 시간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